안녕하세요. 문제 읽는 태도를 거쳐주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 2페이지 특별한 거 없습니다. 틀렸다면 실수겠죠. 왜 틀렸는지 또 반성해주고 하면 될 것 같습니다. 3페이지 역시나 무난하죠. 무난함 속에서 10번 문제 한번 봐볼게요. 조건을 만족시키는 삼각형 ABC의 외접원의 넓이가 9파일 때 외접원의 넓이가 주어졌어요. 반지름이 주어진 거죠. 이럴 때 삼각형 ABC의 넓이를 물었어요. 전형적인 가나라는 사인 조건, 코사인 조건 가지고 삼각형 사령 문제예요. 가벼운 문제인데 또 어찌저찌해서 풀긴 했을 것 같은데 가벼운 문제를 가볍게 안 푸는 친구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 같아. 왜? 왜냐하면 평면동의 기본은 각이라는 걸 안 하니까. 이게 포인트죠. 이미 가조건을 봤더니 사인 값의 3배랑 사인 B의 3배랑 누구랑? 그 A의 3배랑 누가? 이 사인 B가 같대요. 그쵸? 일단 사인의 B잖아. 그럼 여러분 사인의 B하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인 법칙이 떠올라야죠. 사인 법칙이 떠오를 거고 그리고 조건라를 봤는데 이미 코사인 B랑 코사인 C가 또 같대요. 뭐야? 코사인 C랑 같대요. 무슨 소리예요? 무슨 소리긴 기분이가 좋은 소리죠. 그쵸? 왜냐하면 아니 ABC는 삼각형의 내각이잖아요. 0부터 파이 사이의 각이야. 그때 이 코사인 값은요. 코사인은 1대 1함수거든요. 근데 코사인 값이 같다라는 건 각 두 개가 같다는 얘기야. 이미 예로부터 이미 각 B와 각 C가 같아요. 그래서 뭡니까? 나 이등변 삼각형입니다. 그게 바로 보여야 되는 거야. 아, 너 이등변 삼각형이구나. 이런 이등변 삼각형에 각 B랑 각 C가 각이 같아. 그러면 여기에 각 A가 있겠네. 그쵸? 그런데 걔 마주보는 사인 A랑 사인 B에 대한 B가 주어진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뭐야? 이미 왜 저번에 뭐를 알아요? 반지름을 알아요. 그러니까 뭘, 그치? 그냥 바로죠, 그치?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 알아요. 왜? 왜 저번에 반지름이 9파이라니까? 즉, 반지름이 얼마예요? R이 3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야? 지름이 얼마예요? 6이야. 너 뭐예요? 6 사인 A죠, 그쵸? 얘가 6 사인 A야. 그치? 그게 사인 법칙이잖아요. 마주보는 각의 사인 값의 지름 대. 너는 뭐야? 6 사인 B죠. 6 사인 B, 그치? 야, 근데 사인 A가 3 사인 A가 2 사인 B라잖아요. 너 누구니? 나 두 배잖아. 나 4 사인 B예요. 무슨 소리야? 이미 네가 4 사인 B고 너는 6 사인 B래요. 근데 얘가 2등변이래요. 당연히 뭐래 합니까? 수선의 발을 내려야죠. 수선의 발을 내렸더니요. 딱 얘가 중점이니까 얘가 2 사인 B인 거잖아, 이쪽이. 네가 6 칸 갔을 때 너는 2 칸 가. 6 대 2. 3 대 1. 뭐야? 준 특수각이죠. 아니, 우리 평도 기각. 평면도의 기본은 각에 있고 그 각 중에 우리는 각을 구별하기로 했잖아. 특수각과 준 특수각과 관계가 있는 각. 이거잖아. 그 중에 뭐야? 그 중에 너무 예쁜 각이네요. 그죠? 이미 이는 직각에서 네가 6 사인 B 대 2 사인 B니까 네가 한 칸 갔을 때 세 칸은 3 대 1짜리야. 그러니까 이 사인 C나 사인 B가요. 이 C각이나 혹은 B각 다 같은 각이니까 그거가 3 대 1이니까 3, 4 문구에서 1을 뺀 얘가 얼마야? 1일 때 얘가 이미 정해진 거야. 비율이 다. 아니, 비율이 다 정해졌어요. 그러니 이제 뭐야? 이제는 계산만 하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아낸 넓이는 당연히 뭐겠어요? 너에다가 높이 당연히 밑변 곱하기 높이 해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다가 사인 값은 정해진 거니까 해도 되고 네 마음대로 하세요. 네 마음대로 하세요. 그치? 근데 사인 A는 이제 뭐야? 확실하죠. 우리가 냈던 사인 B는 이미 정해진 거잖아. 야, 나 맞아. 나 3분의 1을 띄요. 그러니까 이게 주어진 거라는 얘기야. 그치? 당신은 사인 B가 3분의 1을 띄니까요. 약분되니까 얘는 4로 띄인 거죠. 길이가 정해져. 그러네. 네가 4로 띄구나. 그러면 이제 밑변도 정해진 거죠. 밑변도 그치? 어차피 사인 B가 3분의 1을 띄니까 얘는 3분의 얼마예요? 3분의 4 2루트 2니까 8루트 2가 되겠죠? 요거야. 그러니까 뭐야? 가로 길이 끝났잖아. 그치? 아, 그러네 선생님. 밑변인의 1이 끝났고요. 네, 이 길이 알고요. 끼인각에 대한 사인 C 곱해도 되고 아니면 높이 구해도 되고 그치? 왜? 4루트 2에다가 그치? 높이는 4루트 2에다가 다시 사인 C를 곱한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3분의 2루트 2를 곱한 거죠. 야, 그래? 그래서 높이가 얼마니? 3분의 얼마예요? 2는 4, 4. 16이 맞죠. 그거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빠르게 삼각형 을비는 2분의 1이 있고요. 높이 3분의 16이 있고요. 그리고 밑변의 2이 3분의 얼마? 8루트 2가 있으니까 그래서 뭐야? 그래서 약분해주면 이렇게 될 거고 그래서 얼마? 9분의 8, 8의 64 루트 2가 9분의 64 루트 2가 답이라는 걸 우리가 빠르게 계산할 수 있었던 거죠. 선생님이 놓쳐야겠지만 10번에서도 시간차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9번, 10번, 11, 12번 정도까지 해야 되는 거는 어떻게 하면 시간을 빨리 줄일 수 있을까?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의 조건에서 보자마자 아, 사인 법칙에 있구나. 아니, 외조번의 반지름이잖아. 당연히 그치. 외조번의 반지름이 주어졌으니 아, 코사인에 가게 갔다라는 건 각길의 관계가 있는 거구나. 그러니까 이제 모양이 결정났기 때문에 간단한 계산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 있었던 거죠. 오케이. 그렇게 완료했습니다. 고맙습니다.